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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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AI 신혼부부입니다. 오늘은 신혼생활 시작했고,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신혼여행지, 어디만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어떻게도 생각하여 여러 사항들 중에 부부의 성향에 맞는 신혼여행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후에 성향에 맞는 여행지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 분들이 국내로 여행을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인기있는 국내 신혼여행지와 숙소 및 금액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추천 여행지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는 통영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은데요. 외도 보타니아, 메미성, 바람의 언덕, 스카이라인, 로즈가 있습니다. 숙소는 손옥한거제, 삼성호텔, 해지음이 있습니다. 두번째 추천 여행지는 남해입니다. 완도, 여수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독일마을, 국민남해, 편백, 자연휴연민, 은모레비치, 서미정원이 있습니다. 숙소는 아난티남해, 사우스케이크, 스파앤스위트가 있습니다. 세번째 추천 여행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제2의 도시인 만큼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부산만 단독으로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남포동, 광안리, 황령산 봉수대, 흰여울마을, 기장,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숙소로는 힐튼 부산, 파크하에트가 있습니다. 네번째 추천 여행지는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우리 땅 독도, 신혼여행으로 방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여행지에는 관음도, 나리분지, 몽돌해변, 울릉천국, 대풍감, 매수점이 있습니다. 숙소로는 힐링스테이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대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대멀미 약을 꼭 구비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 추천 여행지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삼척, 양양, 속초, 강릉까지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솔비치, 장화, 엘파카 월드, 설해원, 낙산사가 있습니다. 숙소로는 켄싱턴 리조트 설악벨리, 시마크, 선크루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여기가 안나오지? 싶으셨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신혼여행으로 오시는 만큼 풀빌라, 프라이빙 리조트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포 주산절리, 사련이 숲길, 메이즈랜드, 카멜리아 힐, 아르떼 뮤지엄, 아부오름 등이 있습니다. 숙소는 롯데리조트 제주 아트빌라스, 핑크스 포도호텔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혼여행지 선택 방법과 국내 신혼여행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추천해주실 여행지나 숙박 업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여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